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중국동포대표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5월 29일 흥룡강성 목당강시에 시가협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으면서 뜻깊은 6월 1일 국제어린이날을 축하했습니다. 새싹들의 생기발랄한 성상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서 건배합시다. 정용희 회장의 간단 명료한 축하 인사 발언에 이어 축하 파티는 삽시의 건배의 함성, 시 낭송, 노래 부르기와 충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임 회장 박영조 씨가 시, 어머님의 노래를 감명 깊게 읊었습니다. 박형도 씨도 어린이들을 구가하여 천만 송이 해바라기를 낭송하면서 오늘의 초요사회를 실현한 행복한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정용희 회장은 장엄한 단기 앞에서란 시를 읊었습니다. 뒤이어 아름다운 민족 복장을 차려 입은 전체 회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아리랑 곡조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고 네박자곡이 나오자 사교춤과 디스코가 등장했습니다. 황칠성 씨와 김정림 씨는 교모하게도 결합하여 신강무와 네팔춤을 선보였습니다. 기념사진에는 서로 붉은 넥타이 매주기, 전체 단체 사진과 축제의 경례, 축제의 건배, 화목한 부부들의 합동사진을 남겼습니다. 몇 년간 이 협회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2021년에 12차례, 2022년에 13차례, 금년에 들어서서 6차례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경축파티, 시낭송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의 사회를 노래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를 구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